오늘 본문에서서도 보린도 교회가 과거에 약속했던 것에 대해서 잘 지키지 않았던 일들 중에 하나였던 바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헌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의를 받아 모여서 드리는 그 주인 헌금이나 또는 우리의 수입에 따라서 따로 떼어서 주의 있게 드리는 또 11조나 그런 헌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이 있는 헌금이었어요. 어떤 목적이었냐면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교회,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헌금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과 달리 그곳에서는 물질적인 어려움이 좀 심했거든요. 일단 가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천재지변에 속하는 거겠죠.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었으니까. 그리고 그곳에서도 그곳에서는 타지역, 그리스의 타지역과는 다르게 좀 애초에 그 지역 자체가 좀 잘 안 통하는, 물질이 잘 안 통하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물질의 어려움이 항상 있었던 곳이었어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됐던 곳이.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개인의 생각으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을 해야겠다라고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부탁이 있었어요. 부탁을 한번 같이 찾아볼 건데 갈라디아서 한번 말씀 같이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가 바울서신 처음 시작할 때 갈라디아서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말씀이 남은 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개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진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임왕인에게로 그들은 할래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리를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몰래부터 힘써 행하여 하는 거라 이게 어떤 장면이었냐면은 사도바울이 2장 첫 번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사도바울이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처음 만나는 거예요.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에서 이제 서로 이제 확인을 한 거죠. 바울이 이전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사올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으니 이제 방금 우리가 읽었던 2장 9절 말씀에 야고보, 개방, 베드로죠, 요한. 이 세 사람이 만나게 만나본 거예요. 이 사람 진짜 회심한 거 맞냐. 만나보면서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어땠는지 또 그것이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은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아, 이 사람 진짜 회심했구나. 진짜로 예수님이 만났구나. 확인이 됐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사역할 것인가. 그렇게 얘기하다가 아,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루살렘교회에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사역을 하고 있으니 바울 너는 지금 네가 이미 하던 것처럼 이방인들을 향해서 더 많이 히트하셨으면 좋겠다. 서로 이렇게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선교협약이고 쉬운 말로 하면 그냥 서로 이제 사역을 나눠서 함께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들이 바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즉, 그 사람 사도들이 우리에게, 즉 바울 리딩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보이는 이 가난한 성도들을 좀 기억 좀 해달라. 너희가 다니면서 이 사실을 좀 잊지 말아달라.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행동에 옮겼냐면은 바울이 다니는 모든 교회들마다 우리가 헌금을 함께 하자. 우리가 어려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헌금을 해내느냐. 너희가 그들로부터 보금을 빚지지 않았느냐. 너희는 그 유대인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 있는 것부터 보금을 넘겨 받았으니 너희는 너희가 가진 것으로 그들을 좀 도울 수 있다. 같이 하자. 라고 해서 이 일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도 그 얘기를 하면서 정확하게 어떻게 우리가 이걸 했으면 좋겠는가 해서 행동 원칙도 정했어요. 그게 고린도 전서에 나와요. 함께 볼게요. 고린도 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찾을 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고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고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가스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성도를 위한 헌금을 구제 헌금을 따로 할 건데 내가 이 헌금은 너희한테 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갈라디아 교회와 또 다른 다른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명했는데 그 같은 방식도 우리가 함께 하자. 그러면서 2절에 매주 첫날가 주일이겠죠 당연히. 주일에 너희가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그러니까 매번 주일마다 따로따로 한번 헌금을 하자.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너희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때 그때 부랴부랴 헌금하자고 그때 막 모으지 말고 미리미리 매번 정기적으로 준비를 해놓았다가 3절,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의대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때 이제 다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으면 그걸 들고 예루살렘에 내가 가겠다. 만약에 나도 같이 갈 수 있으면 그때 나도 예루살렘에 같이 가서 직접 전해주겠다. 사도벌이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전서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나서 사도벌이 고린도를 방문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는 편지를 한 번 더 보내고 그리고 또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내는 거잖아요. 디도가 다시 돌아온 이후에 디도한테 좋은 소식도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나왔다시피 안타까운 소식도 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헌금이 제대로 모이고 있지 않았다. 이 사람들이 거의 한 시기적으로 1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고린도 전서 16장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 8장 사이에 그 1년 동안 초반에는 열심히 헌금을 모으다가 어느 순간 안 하게 된 거예요. 디도가 그 얘기를 와서 전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다른 것들은 다 잘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납속했던 것들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벌이 이제 이것을 언급을 하는 거죠. 왜 이들이 이렇게 안 하고 있냐고 그 사이에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가짜 사도들도 있었고 바울에 대한 공격도 있었고 등등등 많이 있어서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안 되고 있으니 사도벌이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이제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은 반찬 1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러니까 다짜고짜 그 처음 시작에 너희 헌금 좀 잘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1절에 마게도냐 교회가 정말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너희 한번 얘기 좀 들어볼래? 하면서 마게도냐 교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했었냐면은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라고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에는 혼란도 많았고 실현도 많았고 가난도 심을 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들의 풍성한 영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제 또 한번 얘기를 합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이 참 좋았어요. 파도마을이 늘 칭찬을 해요. 그런데 신앙은 좋았지만 주변 사정이 그들을 받쳐주지 못했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가난 또한 무시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드러났느냐 3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여 4절 이 은혜와 성도 숨기는 일에 참여하며 대하여 공개에게 간절히 구하니 파도마을이 먼저 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눈에 보이잖아요. 이 마게도냐 교회가 어려운 게 뻔히 보이니까 물질로 어려운 게 뻔히 보이니까 쉽게 말을 꺼내기가 힘든 거야. 예루살렘 교회 좀 돕자. 너희도 홈금 좀 같이 하지 않을래? 라는 말을 꺼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먼저 저희가 좀 돕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들이 사용한 단어가 특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우리도 그 일에 함께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마게도냐 교회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어 헬라우로는 어떤 단어냐면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카리스. 카리스가 은혜라는 뜻도 있는데 특권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바울은 8장 1절에서 그 카리스라는 단어를 얘기하면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주신 카리스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그러면서 4절에 와서는 이 카리스, 이 특권과 한글 성경에서는 이게 은혜로 번역됐지만 대부분의 영어성계에서는 이걸 프리블리지이라고 특권이라고 번역을 해요. 이 특권과 성도 성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우리도 그 특권 좀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인식의 발상이죠. 인식의 변화예요. 변화. 이 변화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또 바울도 생각지 못했던 변화였던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헌금을 추가로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바울도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을 이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시는 특권 그리고 은혜와 동일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를 보니까 사도바울은 기쁠 수밖에 없죠. 기쁠 수밖에.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은 그 장면들을 보면서 이들의 행동이 이들의 믿음의 행위가 단순히 돈을 몇 푼 넣은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를 그들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고 또한 사도들에게 교회에게 드렸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묘사가 어디서 나오죠? 예수님께서 보건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한 바부가 두 넷 돈을 들고 왔을 때 누구보다 가장 많이 드렸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냥 두 개예요. 요즘으로 치면 200원, 2000원 정도에 해당하지 않은 돈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전부를 드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얼마만큼 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보기에 마게도냐 교인들은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고림도 교회 사람들에게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고림도 교회에서 시작하였음즉 그 이 은혜를 이 특권을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느라. 디도에게 특별히 이 부분에서도 언급을 했다는 이유에서 가기 전에 이게 이게 은혜이고 이게 특권인데 고림도 교회 사람들에게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생각할 이야기를 많이 줘요. 왜냐면은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이제 복수 형태로 쓰이면 카리스마 이렇게 보통 이 단어들을 우리가 신약성경의 다른 본문들에서 어떨 때 사용하냐면은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용해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잖아요. 그것이 방언일 수도 있고 혹은 금율과 성김일 수도 있고 믿음과 기도일 수도 있고 지혜일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 은사를 동일한 단어로 그 카리스 그 동일한 단어를 은혜 특권으로 생각하면서 마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남을 위해서 돕는 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림도 교회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러지 못했느냐 그게 7절에 나오죠. 7절에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고림도 교회에 없는 게 없었어요. 고림도는 지역 자체가 돈이 많은 지역이에요. 거기는 항구고 그게 이제 큰 큰 바다를 양쪽으로 두고 있는 그 길목에 있는 섬이었기 그 지역이었기 때문에 거기가 배가 항상 드나드는 곳이고 돈이 넘쳐나는 산업지역이에요. 돈만 넘쳐나는 그리스 사람들의 특성상 지식에 대한 갈고함도 엄청났었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다 보니까 교회에 회심하여서 교회에 오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더 탐구하는 것에 더 풍성했었고 그래서 그리고 고림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바울과 만나서 바울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나누어서 풍성했지만 정작 자신이 갖고 있었던 것들을 남들에게 나눠주는 것에 있어서는 풍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죠. 너희가 다른 것 다 풍성한 것처럼 너희가 이렇게 남들에게 주는 것에도 베푸는 것에도 풍성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것이 강제가 아니라면서 8절에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즉 마기드라 사람들의 그런 은혜의 간절함을 너희가 보면서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즉 이것이 다 고림도 교회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바울은 에둘러서 표현을 합니다. 물론 속으로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는 마음이 꼬여서 그렇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상당히 돌려서 돌려서 때리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바울의 바울의 중요한 그 주제 이 이야기 초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함으로써 고림도 교회 사람들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혹시 몰랐다면 그들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하고 구체적인 디테일한 그 사랑의 실천들의 행동요소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 이렇게 하면 돼. 어찌할지 모른다면 너희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지 모른다면 이게 바로 그거야. 라고 새롭게 또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고림도 사람들이 벌써 잘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은 몰랐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내가 내가 잘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무언가를 남겨먹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나 개인의 영광과 영단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헷갈려해요. 방언을 주시면 난 방언 정도 할 수 있구나. 내 레벨이 좀 올라갔네. 내가 그걸 좀 더 더 큰 은사들을 받아서 혹여나 치유의 은사라도 받게 되면 나 좀 잘 나가는데 나 좀 잘 믿나봐. 어디 가서 좀 이런 걸로 기도 좀 해주고 사람들한테 좀 어깨 좀 으쓱스 할 수 있겠는데 처음부터 그러지 않겠지만 사람들이 그런 그런 은사들이 하나 둘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변한게 돼. 어느 순간 처음부터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돈벌이로 가고 영광으로 자신의 영광을 좀 쫓는데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다라고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잊은 사람들이 바로 고린등교회의 교인들이었고 그들이 그렇게 지식을 갈구했으나 정작 지금 그 지식이 진짜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도 바울이 다시 설명해줘요. 구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이게 참 의미심장이여 너희의 힘이 아니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무엇인지 그게 뭐예요?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야만 너희를 부여하게 하여 하여 하십니다.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두 가지 본보기를 듣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마게두니아 사람들의 본보기였고 두 번째 본보기가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마게두니아 사람들은 가난한 중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어요. 그들이 믿음의 한 가족인데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두 발 먹고 두 손 다 나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 그대로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었어요. 부여하신 이로써 이게 이제 한글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제 고대의 언어에서 조금 분착되어 온 거에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자면 바울이 여기서 단어를 이렇게 말을 문장을 쓸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부여하신 이라고 예수님은 부여하신다고 얘기할 때 그 시제가 변하지 않는 시제 그러니까 영원한 거예요. 이전부터 이후까지 예수님은 항상 부여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얘기할 때는 뭐라고 썼냐면은 일순간 가난해지신 거예요. 그게 언제냐 십자가사약과 선유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사약을 지시는 그 기간이 사도바울이 보기에는 가난하게 되신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바울이 다른 부문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빌리포서 말씀 한번 함께 볼게요. 오늘 아침에서 함께 봤었는데 빌리포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빌리포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찾아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분은 그분은 오늘 오전에도 생각해 말씀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다를게 없으신 분이세요. 즉 부여하신 분이세요. 이 오늘 우리 고리도구석 본문 맥락에 따라서 표현을 하자면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했느냐 절대자의 위치에서 7절 종의 형체를 가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버리신 건데 한 번 더 버리세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뭘 얻으십니까? 우리들을 얻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얻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가난해지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여하심 예수님께서 그 부여하신들을 다 포기하심으로 통해서 우리 같은 영의 맥락에 표현을 따르자면 우리 같은 거짓들이 하나님의 의의로 부여하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사역을 통하겠죠. 그 예를 또 한 번 들어줍니다. 이게 잘 아이러기하다는 거예요. 아는데 고림독교의 사람들은 9절 전면부에 과오리 얘기하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아는데 행동은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0절 이 일에 관한 나의 뜻을 알려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합니다.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할 수 즉 아까 그 고림독교의 16절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대로 하라.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가 마게르나처럼 마게르나 사람들처럼 막 억지로 막 쥐어짜서 할 필요 없다. 마음에 있는만큼만 이라고 해도 그것이 너희에게 분명히 유익할 것이다. 이것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복받을 것이다. 너희가 앞으로 승진하는 것이다. 땅을 더 살려낼 것이다. 이 유익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유익할 것이다. 너희의 믿음을 너희 스스로도 확인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됨으로써 너희에게 분명히 너무나도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지금까지 머리로만 알았던 그 지식들을 체험하게 됨으로써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너희들의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그 유익이 있을 것이다. 원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무언가를 받고 거기에 많이 집중하지만 사실 은사에는 주는 은사가 있더라고요. 내가 남에게 베푸는 은사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내가 뭔가 받아서 다 내 안에 채우려는 것만이 은사가 아니라 그게 은사일 수도 없겠거니요. 오히려 준다라는 겁니다. 마게도녀에는 어려운 사람이 없을까요? 있었겠죠. 그 헌금으로 오히려 마게도녀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믿음 안에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어디가 되었건 사실 마게도녀 사람들이 예수사님께 성도들 얼굴이라도 한 번 봤을까요? 아니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단 한 번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만 바울이 와서 얘기를 하니 얼굴도 모르고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어렵다고 믿음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형제들이 돈 돕자. 그게 은사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가진 게 없어요. 내가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나보다 잘 사는 사람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나 정말 좋은 차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이렇게 다 잘 사는 사람 많았지? 다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아요. 다 나보다 많이 배운 것 같고 다 나보다 힘도 센 것 같고 나는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좀 더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보금 하나만으로도 충분한데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강도 있고요. 우리는 오늘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돈도 있고요. 가서 집에 가서 잘 수 있는 집도 있어요. 우리는 이미 받은 게 많아요. 근데 이것을 주기를 아까워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은혜를 재심으로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은혜 예수님이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걸 다 포기하시고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 은혜에 동차하는 것이 특권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준다는 것은 빛내서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것만큼이라도 내가 줄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못 볼 수 있다면 설령 내가 못 본 사람이더라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우리도 지금 오전에도 오셨었지만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살펴서 선교사님을 후원하지 않는 물론 우리가 얼굴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컨벡션 통해서 어린아이 후원하고 있잖아요. 그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는 얼굴은 사진으로 알고 있지만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을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어떻게 하다가 도움이 필요한 지경이 이르게 됐는지 몰라요. 하지만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돕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부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돕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만히 앉아서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서약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늘 이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특권을 날마다 누리시길 준비의 이름으로 추워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